2. 드디어 지금 공고남 만나러 가는데 어때요? 공고남 만나러 가는데 어때요? 아니 꼭 이거 해야 돼 아니 왜 하는 거야? 언니랑 해야 돼 저 피디예요 왜 하는 거예요 PD님? 최근에 각설이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거기 댓글에 그분과 사귀어주세요 제발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귀거나 이런 컨텐츠는 너무 뻔하니까 아 근데 뻔한데 동거는 아니 결혼 말고 동거 결혼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니까 나 진짜 언니 아 너무 괴로워 근데 진짜 근데 웬만하면 남자한테 이렇게 안 하거든? 근데 그 자식은 정말 친구야 구독자들이 원하는데 안 할 거야? 배신 때릴 거야? 아 구독자 원해? 나보다 더 원해 솔직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리고 뭐 예능 같은데 가면 우결 찍잖아 아니 우결해도 둘이 무조건 사귀는 거 아니잖아 네가 사귀래? 결혼하래? 동거만 하자고 구독자들이 원하는데 보니까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이거예요 하는 순간만큼은 애써달라 아니 왜 웃는 거야 아니 알겠어 아 걔 치질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좀 이따가 뭐 똥 꼽을 일 없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 생각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저기 남자분 자기소리를 좀 네 저는 올해 서른여섯이고요 집 근처 영등포 시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 도와서 이제 떡볶이랑 순대 뭐 순대 내장 이런 것들을 저는 현재 서른여섯 살이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1입니다 채널 이름이? 땅콩 찐콩이요 평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? 유튜브에서 방아하는 거? 방아하는 거 방아하는 거 지금도 당하고 계신 건가요? 그런 거 같아요 일단 많이 기록해 줄게 사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음... 안 뜯지 어떻게 하다가 사귀신 거예요? 극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선배님이었고 저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늘 이제 많이 질책을 많이 받던 시기였는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줬죠 아무도 없는 그 계단 밑에서 좋았어요 아 그때 그때 반하신 거예요? 그때 약간 호감을 준 거 같아서 좋은데 음... 커피 잡은 되게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린다 근데 진짜 뭔가 잘 어울려 난 입었을 때 보다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자주 하시나요? 아 근데 내가 이제 그... 혼전승결을 진짜 내 움직이었네 우리의 매력이 해주면 그러면 뭐 골라? 내 평소 식단? 그래. 수자증이 있다? 더 맛있잖아. 이게 나 진짜... 나 원래 이래. 이거 먼저 들어가고. 이제 주제에 잠시 남겨 본다. 아니, 나 진짜... 이 기가 진짜... 나 원래 이래. 아니, 나 진짜 이 기가... 나 원래 이래. 네. 아이고, 나 진짜 이 기가... 그것만 먹으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? 어 근데 그 냉장고에 막 다른 거는 없어? 고기 있어 아 고기? 어떤 고기 있어? 나 다이어트를 안 해 나는 좀 여름이잖아 아 여름이니까 그리고 동거한다는 얘기 들어서 아 좋네 그렇잖아 아찌가 맛있네요 아찌가 맛있네요 음 맛있지? 으하하하하하하 개밥주주주 주시네요 먹취감금상태 아니시죠? 그러면 이게 저녁이야? 진짜? 그렇지 야식은 안 먹어 먹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다이어트한다고? 그렇지 다른 팀들 보니까 동거하시는 분들 같이 샤워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샤워를 같이 해요? 네 진짜로요 혹시 두 분은 뭐 그런 적은 없으신지? 아직 근데 그 기준이 아까 말했듯이 결혼의 기준이 있어서 동부할 때는 좀 지켜보는 타입이 좀 많이 지켜봐 내가 하는 거 지켜볼래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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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 하시는 거예요? 배가 안 짜가지고 근데 좀 이런 거 탕탕 재워줘야 될 거 같아서 어디 같아? 어? 아니 이거 아까 후루땡이 한번 부어 배가 너무 부파가지고 뭐 시켰어? 어 이거 같이 먹자 왜 시켰어? 어? 아니 여기 핫도그도 있어 아니 치즈치즈 이거 아까 먹었잖아 어? 아까 먹었잖아 근데 아까 그 밥이 그게 밥이야 너 아까 해준 거 별로였어? 어? 아니 별로는 아닌데 그걸로 몸매를 채우라는 거 밥 하나 더 먹으면 되지 아니 아니 물려 물려 많이 먹었어 다른 색깔로 해줘? 파프리카? 파프리카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계속 먹는 게 싫다고 먹어봐 다이어트잖아 아니 하나 하나 먹어봐 맛만 보는 건데 뭐 먹어봐 하나 먹어도 살 찌지 아니 하나 먹는다고 살 안 쪄 먹어봐 살 찌지 아 안 먹어 아 먹어봐 아 이거 하나 먹는 거 안 쪄 잘 거야 아니 하나 먹는다고 안 쪄 아 또 운동하러 가야 되잖아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거 안 드시는 거예요? 아 뭐 먹어도 전 되긴 되는데 살 찌는 거 걱정 안 하는데 제가 그래도 정성스럽게 해줬는데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게 배가 안 차서 아마 그런다고 그럼 하나 더 먹으면 되잖아요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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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누구야 누구야 정말 잠깐만.. 진짜.. 나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. 나 동준이 진짜 정말 좋아해. 친구같이. 어 나 좋다고? 응. 응 알겠어. 그리고 토마토 먹는 남자는 좀 아닌 것 같아. 아 그래? 근데 2탄 찍어야 될 것 같은데.. 왜? 아니.. 여기가 아니라.. 아니 혹시라도 면만 넣으면 2탄 찍을 거야? 혹시 얘기해줘. 1회 기준으로 10만. 솔직히 이거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? 안만나 오면 하죠. 1만이면 저희가.. 저도 안해요. 죄송해요. 이거 되게.. 구독해라 구독해라. 좋아요도 하거라.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.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남기게. 아콩. 찐콩. 콩콩.